팀컬러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넨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다룬 티컬러 중 하나인데 오늘은 서버 최고의 미넨을 제작 중인 계정에 접속했어요 4222, 4일 이상, 싸일싸일 등 모든 포메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미넨이며 키퍼 급여를 줄이고 필드 플레이어 급여를 올려준 모습이에요 반락을 제외하면 올금카로 사용 중이며 매물 구하기가 상당히 빡세다고 들었어요 여자 맛속가에 중거리도 장착한 마네 지리는 슈팅을 보여주는 월컵 레반 사이드치는 맛이 있는 샤키 리 매물 미드필더 양발 발랑 마테우스 모먼트가 벌써 나왔나? 양발 볼란치로 쓰는 렘크로스 속도 빠른 풀백폰지 미넨의 벽을 담당 중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보급여 풀백 칸셀루 키퍼는 울라이히 사이렌 키고 움직임 확인 후 스루 레반을 믿어볼까? 크로스 바샤 레반의 패스 바샤 이 팀 선수들 슛 파워가 미쳤는데 힐투볼럴 마테우스 쪽으로 어그로 빼주고 마무리 게임이 너무 쉽다 본 슛 말고 속도를 보여달라구요 오케이 퍼터 전납 빠르죠 제또 미넨 윙어로 마네를 강추하는 이유 풀백 상대로 경합해도 잘 따거든 수비 매우 이지해요 태클도 깔끔하고 속도가 진짜 빨라서 든든합니다 키퍼는 비싼 미넨이어도 키커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